형! 나한테 왜 그래요? 나 죽으라고 하지 말랬지 야 장혜야 장혜야! 뭐야! 형! 나 진짜 슬퍼요 그거 안했잖아 장혜야는 그래도 풍어로운 에이즈였다 고마워 에이즈 우얀! 뻥하! 공정! 윤도! 여성! 통화! 샘! 건강관리에만 신경써주십시오 건강관리에만 신경써주십시오 나머지는 전쪽으로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샘아네 할라할라 에이티즌 왜 아직도 엎드려있어 괜찮아? 어디 아픈거 아니지? 열나나? 어디 보자 다행히 열은 없네 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영재오빠랑 나랑 같은 캐슬 주민이잖아 영재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당장 전화해 전화하라고! 엄마 내가 에이티즈오빠도 못보면 책임질거야? 아 책임질거냐고! 나 보고싶다고? 나도 보고싶어 나도 보고싶어 못살고있어요 걱정되고 애가 닳고 그리고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그냥 죽을때까지 내 옆에다 두고싶어요 잘한다 필구는 어쩌구요 필구는 내가 사랑할게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잖아요 나는 여자이기 싫어요 엄마이고싶어요 어머 미쳤나봐 어제 한 여자를 만났대 그 여자 이름이 차은상이래 근데 차은상한테 궁금한게 생겼대 혹시 나랑 좋아하는데 안녕 나는 유돌아 뭐해? 넌 너의 F4야? 당연하지 너 목에 뭐야? 목 뭐야 너? 가짜야? 다시할게요 할라할라 포인트 되는 부분이 어디에요? 민기 랩이죠? 어디 랩이요? 2절 2절 민기 랩이요 더 좀 버릴 것 같아 다시 다시 물어봐줘 너의 F4 인지되는 안무가 어디야? 민기 랩이요 민기 랩이요 F4 인지되는 부분이 어디야? 민기 랩이요 한개 더 있을텐데 3절에 3절에 민기 민기 F4잼 랩이요 됐어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내 친구 형한테 친구래요 왜 전화를 안 받니? 민기 전화 좀 받아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 어디야? 나 교수님 수업 듣고 있었어 왜 안 와? 나 지금 가고 있어 빨리 갈게 빨리 와 운전전화로 불래? 어 나 왔어 우리 자기 잘 있었어? 우리 자기 잘 있었어? 자기? 너 지금 내가 전화를 60통이나 걸었는데 2세반 한거야? 교수님 수업 듣고 있어 미안해 내 친구가 너 봤다는데 내 친구 윤호가 군대 있는 거 봤대 나 갈래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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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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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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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많이 사랑해 저기요 주문 안 받아요? 죄송합니다 주문 하시겠어요? 핫초코 하나요 핫초코요? 네 아 아니다x2 핫초코보단 밀크티가 낫겠네요 밀크티로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주문 확인할게요 밀크티 맞으시죠? 엄마 나 장난감 사자 저기 어린이 친구 어린이 친구 여기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와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네 제가 지금 가겠는데 잠시만요 여주야 미안한데 잠깐만 가게 봐줄 수 있어? 누가 내 차를 박았다네 그거 새 차를 우연히 금방 올 거야 기다려 네 어 대신에 친구들 건 다 공짜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 친해지고 싶다는데 이유를 왜 따져 김홍중 왜 이렇게 까칠어 왜 저래 와야 짓는데 묻지마 저러다 또 만난다 얘 내 전 재산 5,000원 다 건다 내가 난 8,000원 컴온 나 돈 없으니까 불고기 건다 난 불고기 오렌즈드니까 컴온 김홍중 그냥 수지를 화해해 어차피 그 성 오래 못 가잖아 정효주 오빠 2학년 교실에 왜 왔어? 안녕하세요 와 키 진짜 크다 어 안녕 야 여주야 우영이 오빠 친구 맞지? 키 짱 커 야 조용해 근데 무슨 일이야? 어 그냥 핫팩 주려고 핫팩? 오늘 날씨가 춥길래 너 수중냉증 있잖아 헐 대박 오빠 저도 손 시려워요 그럼 넌 내 거 가져 오빠 그걸 얘한테 왜 줘 아 춥다길래 오빠 오빠 키 몇이에요? 안 그렇고 우리 빨리 예매하자고 서울 S-E-O-U-L 나 서울 간다 최선아 우리 예매한다 계좌치 해줘야 돼 지금? 야 다 다음 주에 하자 야 근데 그럼 너무 늦어 야 정우 형 너가 빨리 예매 S-E-O-U-L 아 깜짝이야 왜? 왜 소실로 왜? 어우 시끄러 지금 기쁘대 되게 기쁜 상태야 지금 저거 아 진짜 이상해 야 예매 완료 최선아 입금했어 봐봐 아니 그게 있잖아 그럼 내가 내일 넣을게 내일 아니 왜 내일 넣어 빨리 봐봐 그게 말이야 너 이상하다 너 뭐 있지 있어 뭐 있어 분명히 최선아 니가 숨긴 게 우리 더 싫거든 어차피 알게 될 거 그냥 말해 빨리 진짜 우리 화 안 낼 테니까 야 너가 뭐라 해도 화 안 낼게 그냥 말해 빨리 어 야 김홍주 도로 갔다고? 우리 돈으로? 와 이간이야 저거? 야 이간이게 상실 속임을 받아서 진짜 가만 안 둬 내가 한 실수니까 알바 통해서 메꾸려고 했는데 야 최선아 넌 미세선이 없어서 김홍주한테 나가냐 그런 아 그런 몰상식하고 아 짜증나 야 우리한테 상임을 했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우리 화 안 내기로 했잖아 너 그렇게 안 맞는데 세상을 더 모르냐 어 내가 그 돈 엄마한테 만드는 거 맞아 제매들 말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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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저기요 네 하이 아하타 저 뭐지 물어볼래요 응 왜 이렇게 나와 혹시한테 프레마세카 돋보니 이콘다 이콘다 아 나 타노 마사카 돋보니 하이 깜짝 미꾸미치 다들 각자 쉬는 시간을 보내고 별의로 있는데 남자 등장 카노 고등학교 인기 1위인다 아우 행위원에 가게 되요 그래가라 우리의 여성들은 박수와덕이다 아나도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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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lust흡 어묵 우린씨 흔한 아이돌의 물 마시는 법 아 목말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 곳에 온몸껌 바라보네 처음 딸인 거고 저희 되면 물러불라 보러질렙을 예스! 응? 능어서 그럼 남청동사이제! 나 전화 받을 시간 없다! 응? 빨리 받아라! 응? 빨리 받고 응? 싸움간다 하고 응? 빨리 목이 타도 하고 응? 아이... 자... 오다주 왔다... 내 사랑이야 오마이갓 2021년의 사계절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잘 오겠지? 얼른 나한테 와 내가 얼른 안아줄게 2021년에 너도 내 곁에 있어 줄 거지?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 바르지 마 바르지 마 우리가 간다 우리가 간 빨리 뵙만려 바랍니다 안녕 안녕 안녕